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새가족국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갈등도 있었겠다. 설레임으로 기다렸다가 오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보다는 10의 9는 90% 정도는 간신히 오셨을 것 같아요. 간신히.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셨다는 것 자체가 승리하신 거고요. 오늘 이 시간도 또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고 또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원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멋진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좀 이상한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고 또 이상한 크리스찬도 있고 진짜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어느 종교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좋은 시스템도 좋고 사람들 친절하고 보여지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나 시스템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내 인생에 답을 줘야 되는 교회 또 오고 싶은 교회 오면 너무 내가 평안함을 느끼는 교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올 때마다 부담 느끼고 올 때마다 막 도살짝 끌려가는 소처럼 막 빠지 못해가고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참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짐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재밌고 신나고 와 이걸 왜 내가 이제 해야 했을까 이런 마음에 들 정도로 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또 세 가지 요원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 1일입니다. 이렇게 1일이 첫날이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달려오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월, 화, 숙, 목, 금, 토, 이 이렇게 카운트는 하지만 사실은 빨간 날이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신자들은 보통 주의를 한 주간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이게 힘을 딱 얻은 상태에서 이제 만땅 채우신 거죠. 한 주간 살아가 에너지를 딱 가득 채워서 이제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거고 그래서 카운트는 월요일부터 시작하지만 오늘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 가족 사주 교육반은 52주 상설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추석인 그 주간만 쉬고 그 다음은 늘 52주 상설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첫째 주는 늘 1과 둘째 주는 2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느 주차에 들어오셔도 기본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과 제목이 예수님은 크리스토이십니다. 이거는 우리 비단 세 가족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모든 기독신자들이 사실 이거 알고 신앙생활하고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뭐 하나님 자녀예요. 라고까지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크리스토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기독신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실 때 응답받니 안 받니 축복받니 안 받니 하나의 자녀가 됐냐 안 된 이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최수정 목사가 여러 얘기해도요. 다 기억은 하기 힘드실 거예요.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목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토이십니다. 이것만 오늘 정확히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크리스토라는 거. 예수님은 크리스토이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구절이 마태복음이에요. 이렇게 약어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들이 예원교에서 신앙생활하시다 보면 정은지 단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다 같이 신앙고백 갑시다 하면 모든 성도들이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고백을 우리가 꼭 해요. 이제 성경 66권의 핵심 성경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바로 예수가 누구시냐. 크리스토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부자지간이야. 우리는 이렇게 좀 현력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유대식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 동등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유대식 표현이지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럼 마리아가 와이프야. 마리아의 테레통에 태어났으니까 그럼 하나님이랑 마리아랑 부부야. 이거 이상한 가족관계 나오거든요. 다 아니고요. 바로 예수가 곧 하나님 본체 동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출발을 해볼 건데요. 자 들어가는 이야기에 변질된 구호소 이야기는 제가 늘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참 속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호소는요. 본질이 보면은 구호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구호소 사람들이 구호는 안 하고 맨날 파티 열고 자기들끼리끼리 정작 난파선에 들어오고 남매에 들어오는데 구호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그 구호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도 본질이 있어요. 학교도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이제 학문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이 전달되어 줘야 되고 병원도 시설은 그 다음이에요. 일단은 명의라고 할 때는 병을 잘 고쳐야 돼요. 식당도 맛있어야 돼요. 그것이 병원과 식당 학교의 본질이듯이 교회의 본질도 있어요. 교회가 참 많죠. 우리가 5만녀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사실은 밤에 이렇게 봐도 십자가 불빛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가 좋은 시설 또 크리스천들의 좋은 인격과 삶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삶이고 일단 나랑 무슨 상관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윤리도덕 선행을 가르치는 것도 맞아요. 교인들 보면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거짓말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의 본질은 착하게 사는 거에만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착한 분들 더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교회는 예수님이 크리스라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학교 교과에서 해도 안 나오고요. 병원 가도 사실 알려주지 않는 영적인 비밀. 이거를 일단 교회는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순서가 바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그거 와서 헌신 많이 할수록 그 헌신하는 게이지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축복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또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교회가 아니어도 이미 세상에서도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 많이 하시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구제봉사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그 축복이 내 삶 속으로 흘러들어와야지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대학국 대학에 다니는 랩런트 때 이렇게 강의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만나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까마득하긴 하지만 저의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났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교회를 탈출을 했었거든요. 1년 동안. 정말 싫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이 안 보여. 그리고 어떤 응답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나한테까지 그렇게 신경 쓰실 것 같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이뻐할 짓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 상태가 쌓이다 보니까 딱 대학교 취업 문제를 앞두고부터는 다른 친구들 다 취업 먼저 되시고 자존심도 상하고 예수 믿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뭐 되는 건 일단 없고 이런 친구 관계도 틀어지고 모든 분들이 문제가 오면서 사실 예수 믿고 나는 내가 교회에 가서 기여도는 엄청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신학하기 전에 미대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 게시판도 꾸며야 되고 손길 때 필요하니까 그런 거 맨날 환경 미워하고 꾸미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요. 그냥 내 봉사하는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은 불교가도 열심히 할 사람이고 천주교가도 열심히 해야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책임감도 강해 원래 시키면 밤새소라도 그 일을 해야 돼 원래 좀 성실의 아이콘 이게 믿음이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막상 내 미래의 문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응답이 없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도 안 오니까 여기도 아닌가 비요. 뭔가 보상심리 섭섭한 마음이 있죠. 여태까지 내가 했지만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도 안 그럼 굳이 내가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교회를 떠나서 방황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실은 내가 되게 편할 줄 알았어요. 교회도 안 가고 그 시간 내가 개인 시간 쓰고 내 할 거 하고 내 시간 갖고 늦게까지 늦잠 자고 막 이러면 난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 그냥 하나님 넌 내 거야 이렇게 찜을 하는 인생인데 내가 딴짓을 한 거잖아요. 참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평안이 없고 또 모든 관계들은 갈수록 틀어지고 공고하고 이게 뭐지? 난 하나님 손 탈출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한 인생이었다라는 걸 저는 사실 좀 뒤늦게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국 친구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꼭 이 안에서 꼭 직선으로 빨리 달려가야 되고 올바른 믿음으로 막 앞도 안 보고 막 달려가고 막 저는 꼭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금 내가 방황도 해보고 좀 쉬어갈 수도 있고 좀 삐뚤 빼뚤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의 방황은 또 그것도 나름대로 발판이 되더라고요. 예수 밖에서 방황할 때가 문제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꼭 원하는 게 있어요. 너 똑바로 가. 너 삐뚤어지면 안 돼. 너 왜 쉬어. 앞만 보고 달려. 너 윤리도독 지켜. 똑바로 살아. 이러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때로는 문제도 올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으시면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막 형통하고 막 안 됐던 게 다 쫙쫙 풀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러시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풀려. 병도 다 없어지고 돈도 생기고 막 이럴 줄 알고 왔는데 빛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없던 막 암진단까지 받아버리네. 에이 개뿔. 이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암으로 아버지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암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아버지의 믿음 또 그 질병 통해서 예수 믿게 되시고 명예장로님으로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모든 질병 자체가 하나인 계획은 아니지만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 질병을 도구로는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원교회 와서 문제 바로 해결하려고 내가 왔다. 죄송하지만 그 꿈을 오늘 저는 좀 깨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 보고도 믿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건 확실해요. 나는 A를 원하지만 지금 오자마자 예원교회 왔더니 애플렉스 플러스를 주더라. 그거는 아니에요. 때로는 B라는 응답을 주실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깐 A의 여유를 줬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B가 정말 4차원까지 못 보는 내가 볼 때는 A, A, A 그거 주세요. 라고 왔는데 하나님은 B나 C라는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있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면서 응답을 주시거든요. 가장 결국은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는 여러분 인생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헌신 봉사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는지 그걸 먼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다 보면 하나님 너무 날 사랑하는데 난 하나님에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사실 그때부터 헌신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계신지 어떤지 사랑도 못 느끼는데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애쓰고 내가 먼저 봉사하려고 했으면요 진짜 신앙생활 힘들어요.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 한 주간 너무 힘들게 살려오셨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힘들게 살려고 그러면 저는 도망가요. 저는 도망가요. 여러분들 그냥 예언교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주간 힘들었던 이 주름도 쫙 펴시고 마음에 그래서 좀 행복하게 오늘도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변질된 구호소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영혼구원하고 보금전화라고 세워놨는데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세습이다 뭐다 뭐 막 세속화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을 배우고 교인들이 자랑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매스컴화 되어 있으면서 교회가 사실은 오늘날 비인기 종교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기독교가 여러분들 제대로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상한 교회도 있지만 건강한 교회도 있다는 양면성을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주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언교회 오시면 이렇게 예배드릴 때 주보를 나눠드려요. 이 주보회 안에는 청도님들의 간증도 담겨 있고 예배 순서도 있고 다양한 교회 소식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셔서 예언교회가 어떤지 또 단위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모든 설명들이 여기 주보에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세가족 사주교육반을 수료하셨던 우리 건사님 세가족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간증들이 저희가 매주 이렇게 주보에 여기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 대상으로 허용해 주시는 선에서 간증을 적는데요. 이분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에서 25년이나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은 우울한 마음도 교회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허리통증도 있었는데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거기서 허리통증도 말끔히 났고 이러면서 정말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25년이나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이신데 아마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이런 충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교회를 여러 군데를 돌다 돌다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던 분하고 일적으로 알게 되면서 우리 예원교회에 오신 그런 케이스세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좀 무서운 하나님 예배 안 드리면 벌 주고 문제사건 터지면 무조건 내가 금식 굶어야 되고 막 회개해야 되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고달픈 거예요. 그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교회 오면 그거를 그래도 100% 가까이 지키려고 노력했대요.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직장생활도 안 했대요. 서로 누가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냐 막 경쟁하듯이 경쟁하듯이 네가 더 많이 헌신하냐 내가 더 헌신 많이 하냐 이거 서로 경쟁할 정도로 그렇게 달려왔는데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를 다녀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헌신, 봉사, 해계, 금식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한 걸 원하시잖아요. 엄마, 아빠 위해서 막 헌신, 봉사하고 막 아이가 막 힘들어하는 것보다 그냥 그 아이가 행복하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부모 마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헌신, 구제, 봉사도 소중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행복하니? 그거 부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하나님도 그것으로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스스로 짐을 지우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증물도 좀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무거운 건 아니구나. 얼마든지 가볍고 쉽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좀 답을 얻으셨으면 해서 제가 이 주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원교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교단에 소속되어 있고요. 다리목사님은 사당총신, 보수신학을 하셨습니다. 예원교회는 우리 다리목사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원래는 묵동에서 37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는 강소로 교회였는데 저희가 이제는 예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참 멋있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인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굉장히 건강하겠다. 지금 시대 자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아니니까 사실 이 문제들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가족 교육을 받다 보면 이렇게 아까 간증 쓴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오시고 지난주에는 또 다른 교회에서 사육하다 오신 전도사님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 있다 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기에는 굉장히 기존의 신화생활을 하다 오신 분 아니면 처음 교회라는 데를 밟아보신 분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할 때 누구는 막 알아듣는 찬양을 하니까 막 박수도 치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오식한 거예요. 노래하는데 박수까지 쳐? 음해? 아멘까지 하네? 이거 뭐야? 이상한 분위기 아니야? 적응 안 되시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나도 믿어요. 좋은 말씀 찬양이 나올 때 아멘 하면 나도 그 축복 받기를 원해요.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라는 초긍정의 멘트가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 마음의 우울한 마음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못 따라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 속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가사만 들어보셔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셔도 좀 다양한 계층들이 모였다라는 거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가족 교육의 목적은 여기 안 받고 바로 예배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용어들이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말하면 찬양, 아멘 다 낯설어. 이 장소도 낯설어. 다. 그래서 세가족 교육을 사주 받는 동안은 이렇게 좀 기초적인 길라잡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 어? 주는 그리스도 씨 어? 저거 배웠는데 읽어야 해서 어? 예배 때 와보니까 저거 신앙 고백으로 하네. 온 성도가 같이 저거 고백하네. 알지? 저거 마태복음 16절에 나왔던 성경 구절이지. 그래서 훨씬 예배 드릴 때 부드러우세요. 용어를 알아듣기가 수월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교회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아 예원교회가 이런 뜻이었어. 정원주 단위 목사님 어? 단위 목사님의 성함은 이거였고 교회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흘려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좀 여러분들이 쉽게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어? 저는 늘 얘기해요. 약간 유치원 과정이다. 어? 학교 가기 전에 한글도 좀 익히고 어? 조금 수월하잖아요. 저는 유치원도 안 가가지고 나 헤맸다요. 막 글도 모르고 막 난 엄청 헤맸어요. 근데 왜 나는 유치원을 안 배우러 했을지 몰라. 좀 그렇게 뭐 옛날 사람도 아니고 서울 사람에다가 더 놀라운 거 저희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홈스쿨링을 해줬던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유치원을 안... 저는 그것도 인지도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누가 목사님 유치원 안 다녔어요. 왜? 어메?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때부터 이상한 거야. 나는 너무 헤맑게 뜨돌았거든요. 어? 진짜 이상할 수 있거든.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육자 집안인데 나를 교육을 안 시켰을까? 뭐 글도 안 가르쳤어요. 헤맸어요. 영적 유치원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듣다 보면 조금 구슬이 깨지는 느낌들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도 이거 꼭 받아야 돼야? 자유세요. 편안하게 설득하시는데 그래도 같은 교회라도 조금 교회마다 캐릭터들과 영적 분위기들이 다르니까 예언교회를 적응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회의 비본질은요.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기 모메아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인데 각자 캐릭터들이 있어요. 세례요한은요. 막 사회개혁운동 막 해결어!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막 광에서 외치던 선지자예요. 이런 교회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개혁, 정치권에 뛰어든 교회라든지 그리고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흐르면서 기도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막 이런 박예주의, 구제봉사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거기 포커스를 맞추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엘리야형 같은 경우는 신비, 기적, 은사, 병고침 이런 굉장히 심의로운 걸 많이 행했던 선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서 막 신유, 병고치고 암덩어리 고치고 암덩어리 꺼내고 안재인 병이가 빠딱빠딱 일어났다. 굉장히 병고치는 거에 집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종원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율법주의로 가르치는 교회 있어요. 술, 담배 먹으면 지옥 간다! 술, 담배,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술, 담배에 지옥을 보낸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무능하진 않아요. 금방 구워줬다가 술, 담배가 이겨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갑자기 넌 안 되겠다. 다시 지옥 가라.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개혁적인 거, 구제적인 거, 눈물도 흘리셨고 병도 고치셨고 환자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성격들이 다 있긴 해요. 이게 교회의 여러 성격이긴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크리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개혁, 때로는 구제봉사,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시국에 제가 교회 근처 사역을 할 때 진짜 교회 건축할 때 소음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미안해서 저희들이 정말 과일도 보내드리고 공사할 때 시끄럽잖아요. 코로나 때 어려운 분들, 기초수급자분들 정말 쌀도 보내드리고 진짜 삼계탕도 끓여서 대접하고 진짜 북한에 고향 두고 오신 분들 외롭잖아요. 그러면 설날에 떡국도 끓여서 대접하고 그거 필요해요. 지역사회에서 봉사도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떡국은 다른 봉사기관에서 더 잘 끓여. 솔직히 봉사를 더 전문적으로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여러 가지 요소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닌 부수적인 거. 진짜 본질은 정확한 올바른 신앙고백 예수를 크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 본질. 그래서 예원교회가 저는 자랑스러운 건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원래 인간, 원래 사람은 뭐야? 모든 철학자들의 3대의 고민이 있어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 우리도 참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이거를 명확 엄마 폐창에서 태어나서 그렇고 그렇고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이 정도는 알아도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가는데 과연 이걸 뭘 위해 사는 걸까? 참 허무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인생의 3대 질문이 사실은 성경의 모든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하더라도 사실 원인 없는 불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엄마가 나를 품어도 손톱 하나 심장 하나 만들지는 못해요. 잉태는 했죠. 그러나 이 땅에 한 영혼을 보내주고 잉태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내 거로 지명해서 불렀어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아니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 자녀로 지명하여 불렀대요. 나라는 존재를 엄마도 아빠도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계획하시고 몇 년 몇 월 몇 월 며칠을 우리를 딱 이 땅에 잉태케 하셔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거 저절로 생겼어라는 바보 아무도 없어요. 저 선풍기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우 저 복사 바보 이러지 않겠어요? 이 분필이 갑자기 꽁땅꽁땅 이렇게 무슨 하학성분이 일어나더니 이게 뚝딱 생겼어 하면 아유 저 바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옷도 분필도 칠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여러분 그 어떤 기계보다도 정교한 거 아시죠?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참 그 제가 이번 주에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이 그런데 이걸 안 쓰려고 봤더니 젓가락도 못 입겠고 글씨도 못 쓰겠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음해 이거 아악 죄송해요. 서울 사람인데 이런 말을 잘했어. 자꾸 음해 이런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게요. 제가 팔 잘린 분을 봤거든요. 팔이 잘렸는데요. 이쪽 팔이 없어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이쪽 판만 쓰겠죠. 이쪽이 잘렸으니까 팔이 없는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쪽 팔이 계속 여기 잘린 팔이 사차사차 움직인다요. 그러다가 이야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네. 잘린 팔인데도 여기서 말을 하는데 이쪽이 까딱딱 움직여.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야 우리 몸이 너무 신비롭고 놀래요. 코털이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 눈썹 하나 없으면 이제 막 흙먼지 다 들어갈 판이야. 손금 하나 있어야 되는 이유 손톱이 딱딱해야 되는 이유 하나하나가 너무 종교한 거예요. 와 그런데 이것이 저조로 만들어졌다.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그냥 물속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닐 때 최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거 갖고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고기에게 쓰는 행복이고 살아가는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 원리는 생명의 원리고 행복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그냥 세팅이 처음부터 됐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건 안 믿건은 두 번째 문제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만물의 영장으로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만 줬어요. 그리고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는데 물고기에게 지느러미라는 독특한 걸 주듯이 나무에게 뿌리를 주고 새에게 날개라는 독특한 도구를 주듯이 사람만이 영혼을 줬어요. 영혼. 15년 개를 저도 키웠지만 개는 영혼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 뭐 있어요? 육신의 호흡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는 한 사람은 한 7.5세 정도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15년을 키웠으니까 완전 노견이었지. 개는 딱 죽으면요. 육신의 호흡은 딱 끊어져요. 그럼 한 줌에 흙으로 갑니다. 개가 뭐 영혼이 있어서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일은 없어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건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용설명서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가정 제품도요. 사용설명세로 써야 돼요. 막 110, 220짜리 엉뚱하게 꼽았다가는 난리 난다니까요. 요번 저도 성교 갈 때 멀티탭을 갖고 갔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구멍이 3개야. 구멍이 3개짜리에요. 말레이시아는 그리고 이거 우리 거 안 된다니까요. 갖고 가야 돼요. 이거 잘못 사용하면 전자제품 다 망가져요. 뭐든지 제품도 그 설명서에 따라 사용을 해야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듯이 사람도 설명서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 선악과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덕하니 선과 악을 하게 하는 이 나무의 실가를 두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사실은 오해가 많은 거예요. 왜 만들었어? 왜 따먹게 만들고 왜 죄를 지어서 쫓아내? 하나님이 그거 따먹을 줄 몰라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갖고 노는 거야? 안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잖아?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사실 시험 듣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못됐어. 안 만들었으면 될 거잖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는 따먹으라고 만든 과실룡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예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억장치 우리가 경계선 안전장치 보호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어.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지금 이게 성경 책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그 당시에는 선악과를 시청각으로 바라보면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기억장치 또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인간은 어떻게까지나 피저물 하나님은 창조죠. 신의 영역까지 인간이 넘어올 수는 없어.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 사단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야. 하나님의 보호장치 안정자치로 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였거든요. 이거를 정말 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맨날 혼나고 또 물어보면 그분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따먹을 걸 아셨겠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너희의 치정의를 통해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신 거지. 우린 로봇처럼 세팅해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되고 안 가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그래도 가자. 약속했으니까 사수 가자. 이러고 오셨잖아요. 우리의 치정에 따라 오늘 여러분의 다리로 걸어서 오신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도 동산 중앙에 더욱 안에 뒀다는 것은 선악과 위치가 그랬다는 것은 늘 보고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신호등과 같아요. 신호등 빨간 불일 때 건너서 사고 났으면 신호등 탓이 아니죠. 신호등 빨간 불일 때 건너온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게 해서 있는 건데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따먹고 나서 왜 저걸 만들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먹은 게 잘못된 거예요. 왜? 이건 지키기만 하면 우나를 보호해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걸 보면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라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그 장치가 바로 선악과 범죄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오버는 데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되어지고 죄라는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나를 장악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네 맘대로 다 정복하면서 맘대로 살아 이렇게 방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라는 룰을 정하셔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나는 물을 떠나는 게 자유야. 이러면 여러분들 물고기는 죽는다니까요. 나무가 더 넓은 세상에 의해서 난 자유를 향해 떠난다. 땅을 떠나자. 선의 순간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존재. 물고기도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고 나무도 땅 속에 뿌리를 내릴 때 자유가 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칠서가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따먹은 거를 왜 나한테까지 그렇게 할까? 대표성 원리 첫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고 우리는 아담의 족보 속에 아담의 DNA를 갖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선수라는 말 많이 쓰죠 여러분 대통령의 결정이 한 나라 백성을 대표해서 그 나라의 결정이 되듯이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처럼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를 대표한 전 인류의 범죄 대표성 원리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그대로 전달 전달 전달되는 걸 제외의 전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상 내가 최씨 집안인 것은 최씨 집안에 태어나서 쭉쭉쭉쭉 그 후손들이 쭉쭉쭉 나가듯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가 그대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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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5번의 근본 문제 말씀드렸죠. 이거는 삶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 지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돈이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되지만 돈을 많이 벌고 돈을 퍼붓는다고 해서 사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열심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 손을 떠나버린 문제 하나님을 떠난 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라는 문제도 인간 스스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없고 사탄 막이라는 영적 실체도 우리가 절대로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실체들이 아니거든요. 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이걸 내가 해결받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공고했구나 여러분들 오늘 그 원인을 이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의 결과로 오는 것이 여섯 번째 보시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라고 나와요. 불신자라는 것은 신자 믿지 않는 걸 불신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상태에 빠져요. 첫 번째 마귀 자식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철저히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를 이쁘다고 오쭈쭈쭈 해주지 않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세계 우상 숭배라는 것을 보면 우상 하나님의 암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그걸 향해 달려가요. 누구는 자식이 누구는 돈이 누구는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정신 문제는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늘 허무하고 불안하고 힘들어요. 육신의 문제는 끊임없는 우한 질구 넘어옵니다. 끊임없이 저주 사고 질병 육신이 툭툭툭툭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세 문제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반드시 지옥행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 문제 후대에게 정말 영적인 대물림 이 가문과 가정이 갖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중독가정 이혼하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단명하는 가정 폭력가정 희한해요. 그 가문의 혈압가정도 혈압이 담고 암환자 가정에 또 암환자들이 나오고 육신의 DNA도 담지만 영적 상태를 담입니다. 꼭 부모 같은 우리가 중요한 나이가 되면 남편 얼굴이 더 부모님 얼굴이 시부모님 얼굴이 더 나오고 나이 들수록 어쩔 수 없잖아요. 희한하죠. 내 부모의 얼굴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가문과 그 가정의 그 문화권에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상태도 담습니다. 고집세면 더 고집센 자녀가 태어나고 부모가 유난히 결벽증과 강박증이 있으면 꼭 그 기질을 닮은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물림 이게 축복으로 좋은 검에 상관없는데 나쁜 것도 대물림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저주의 대물림이 아니라 축복의 대물림이 시작되어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을 잘 오셨어요. 승리하셨어라고 말한 이유는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예옥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냥 예배 당에 와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살길이 열린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인간의 방법이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런 근본적인 불신자 상태를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찾은 것이 종교 종교는 두려워 귀신을 섬긴다 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한 신을 섬기면서 달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막 선행 구제 봉사 활동하면서 내 의로 열심으로 신을 찾아가서 막 덕을 쌓기도 하고 막 의 선행 공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종교는 참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선행 철학 노력 열심 물질 이게 나쁜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스스로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빼낼 수 없듯이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되듯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자력이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점점 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늪에 푹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덜빠지지 나는 이게 살길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네거티브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정말 좋은 의사라면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그러면 처방전도 내려주고 치료해줘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이제 처방전이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너의 선행구제 봉사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입하신 방법이 뭐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에도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하고 이름하고 나눠지는데 예수는 이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있으면 성이 따라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이 땅에 감당하러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근본 문제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두 번째는 죄라는 문제 세 번째는 사탄마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 시스킨받아야 되고 사탄마귀 이겨버려야 되는데 이 근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떠난 거는 만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이쪽 다리에서 이쪽 다리로 못 건너가 근데 막 풍랑이 쳐 그러면 다리 하나 나버리면 끝나요. 근데 가령이 찢어질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뚝 끊어져 버렸네. 여기가 하나님 인간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 막 종교라는 다리도 나보고 선행 구제봉사 다리가 다 짧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멋진 다리를 하나 놔주신 거예요. 이 다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소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길을 여신 거고 죄라는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셨고 사탄마귀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만앙의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마귀를 물리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선지자 체사장 왕이라고 새 직분이 나와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합쳐서 우리는 요 세 가지 직분 감당한 것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 오늘 예수님에 대한 설명 들으셨어요? 설명을 들은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거는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원교회와 인도자를 위해서 나를 교회로 데리고 온 그분을 지인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는 마세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하고 관계 틀어지면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영접기도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이름을 꽉 붙잡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추위에 빠진 주인이었구나. 내가 사단의 사주파전 운명에 빠져 있었구나. 오늘 예수님 크리스토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인 되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옴 나이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구제봉사 헌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로 신부가 되신 건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번 대학국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결혼식하고 결혼생활하고 다르다. 결혼식은 한 번 딱 하고 나면 끝나.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생활을 해야 돼요. 아우당 이제 결혼식 했으니까 이게 아니잖아. 진짜 생활을 기다리듯이 영접도요. 이렇게 한 번 영접했으니까 아우 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접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조로 영접하셨으면 이제는 영접한다는 건 모셔드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꽉 붙잡는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제 예수 이름 붙잡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사건 터지면 어이구 막 머리 써야 되고 막 스티스 왔다면 이제는 내 안에 영접하신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하고 데이트도 하고 이제는 신앙 생활이 시작되신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너지는 모래 인생이 아니라 반에서 위에 든든히 인생집을 지어 가실 거고요. 음부의 건사라는 것은 사단 마귀 저주재앙 나랑 상관없이 이제 모든 건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는 건 뭐냐면 천국 창고로 열 수 있는 열쇠가 나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뭐든지 천국의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을 이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신 겁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예수는 제가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제가 모든 문제 하면 여러분들이 해결자 외칠 수 있으시겠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수는 모든 문제 와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우측 하단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생 최고의 신앙고백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